올해 초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생생합니다. 당시 20명 가까이 직위 해제됐었는데 LH 측은 직위 해제된 일부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상황을 공유하거나 말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LH 측은 부랴부랴 이들을 분산 조치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경찰이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기본부에서 투기 의혹을 받은 직원은 7명. LH는 이들을 직위 해제하면서 한 사무실에 모아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전북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위 해제된 직원 7명을 같은 곳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본부 2명, 광주 전남본부 2명, 본사 홍보실 2명도 직위 해제 뒤 같은 부서로 발령됐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말을 맞출 수 있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게 외부의 시각입니다. LH 측은 문제를 인식해 7월 들어 전부 분산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는 직위 해제와 동시에 타 지역으로 발령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